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입니다. 봉독은 11절에서 16절까지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의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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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전에 한 시상식에서 배우분이 수상하면서 했던 수상소감의 내용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참 큰 상을 받으시면서 수상소감을 얘기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의 수상소감이 제게 참 큰 기억으로 남았던 이유는 이분은 한 해 동안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해석해내며 그 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희생은 영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요 그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영광이 만들어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을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되죠 나의 노력이고 나의 희생이고 나의 헌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생겨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의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희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자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99%의 노력도 1%의 변수로 무의미해지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99%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1%의 변수만 내 인생에 치고 들어와도요 내가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지 않은 삶의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나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어그러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계획한 대로 나의 노력한 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변수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나 나는 내 힘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미련한 사람만이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한 번도 질문을 던지며 해석해 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성숙해서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고 자신의 인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희생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게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겸손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겸손함을 갖춘 증인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데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서 그를 걷게 하죠 그래서 이 성전 민문 앞에 문 앞에서만 살아가던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성전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문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놀라워하기 시작했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뛰면서 걷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11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을 걷게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뛰게 되었어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왜 이 일 때문에 놀라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일을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자신들이 했다면 놀라운 일이죠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일을 자신들이 하지 않았고 이 일을 행하신 분에게 있어서 이 정도의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이 일 가지고 놀라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누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다라고 얘기하나요 너희가 거부하여서 죽인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고 뛰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예수님을 주목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그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손을 잡고 일으켜줬지만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정한 자아 성찰이자 가장 겸손한 고백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우리를 포장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참 포장해서 소개해요 때로는 내가 이 땅에서 만들어낸 어떤 지위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 나의 위치 또는 내가 쥐고 있는 돈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떠한 좋은 것들에 나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가치를 그것에 기대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포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우리가 사람들에게 포장되어져 있는 그 모든 포장지들은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 모든 포장지를 다 내어놓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흙입니다 흙이에요 원어로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먼지입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 흙 그게 인간의 가치이자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지 않으셨다면 생명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 흙이 뭐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까? 흙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흙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렇게 옷에 흙이 묻으면 귀하다 라고 하면서 막 보관하세요 털어버리지 않나요 그냥? 흙은 그런 가치예요 그냥 털어버리고 내 몸에 묻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원치 않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흙이 다른 흙보다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화려해요 조금 더 대단해요 그게 뭐 어떻습니까? 그래도 흙은 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과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흙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흙의 가치는 언제 결정됩니까? 누구의 손에 어디에 쓰임받느냐에 따라 흙의 가치가 결정나는 거예요 흙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아요 고급 어떤 고급 화병 안에 흙이 들어있으면 그런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쓰임받느냐에 따라 흙의 가치가 결정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게 기적이죠 아무런 능력도 없고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흙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뿐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 일을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거를 잊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 그 목사 안수식 자리에서 너무 감격이 됐었어요 그 어려운 목사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드디어 이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성취감이나 그런 시험 통과의 해방감에서부터 나오는 감격이 아니었어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에서 오는 감격이었습니다 와 나같이 아무런 쓸데없고 아무런 가치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자신의 일에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게 저라는 존재죠 여러분 지금 저는 이 큰 교회의 단임 목사가 되었어요 이 큰 교회의 단임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저의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뭔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제가 뭔가 능력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흙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흙이에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포가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저의 설교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의 설교가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선포, 여러분의 선포 이전에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물을 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줬던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죠 우리 이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심기여진 이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고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맺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선포를 통해 우리의 증인됨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는 역사가 울려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착각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증인의 겸손함이에요 때로는 카리스마적인 어떤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치유의 은사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막 예언도 하시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그런 어떤 카리스마적인 은사들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자신이 아니라면 안 된다고 해요 내가 이거를 치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분의 증인이 되자라고 결단하고 계속해서 이 증인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어떠한 열매들이 있다면 그 열매들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늘 기억하며 겸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거부하여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가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구절은요 이 한 문장은 사실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깊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멈춰서 곱씹고 곱씹어 보면 이건 상당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여기 안에 참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짓는 죄에게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죄의 책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죄가 용서받고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죄의 결과를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내가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비로소 나의 죄가 죄 없이 함을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이 술에 거하게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지나가는데 정말 차도에서 만나면 깜빡이 켜면 무조건 비껴줘야 되는 비싼 외제차 있잖아요 그 외제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분이 술에 많이 취하셔서 갑자기 그 본네트 위에 올라가서 막 뛰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발로 그 외제차의 백미러를 차서 부수셨습니다 그게 걸렸... 예예요 실제로 제가 본 게 아니라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어요 근데 경찰이 출통해서 그 사람이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이 차량의 주인에게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죄를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나요? 그냥 그 주인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끝나는 건가요?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 사람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가 남아 있죠 깨진 백미러가 있고요 파여진 본네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난 후에 비로소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가 지불 없는 용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용서에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거부하는 큰 죄를 지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떠한 대가 지불도 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대가 지불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미 대가가 다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불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죽였던 자들의 모든 죄악들까지도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이미 예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그냥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해야 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대가 지불 없는 구원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구원에 필요한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신이 이런 대가를 원한다고 해요 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대가를 지불해내야 된다고 얘기하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희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헌신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간에 신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신이 너에게 구원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신이 너를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너가 신이 원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너를 위해 모든 대가를 이미 지불했고 신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대가 지불이 필요한 구원에 익숙해져서요 기독교도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가게 되면 헌금을 바쳐야 된다고 하고 뭘 해야 된다고 하고 뭔가 억압하고 강요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기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 위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대가 지불 없는 구원을 선포해야 돼요 너희는 죄인이지만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요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와 돌이키면 늘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의지가 예수님을 향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지식적으로 깨닫고 고백한다는 거고요 내 감정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며 그 사랑의 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고요 의지적으로 내가 그분을 쫓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전인격적인 믿음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전인격적인 회개 역시도 전인격적이어야 됩니다 회개도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의지가 동일하게 작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만 움직이죠 아 내가 했던 것이 죄악이구나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수치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죄송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슬피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가운데 내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펑펑 울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깨닫고 내가 느낀 것을 회개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지성과 감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의 영역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깨닫고 느꼈다면 이제 죄를 향해 있었던 나의 몸을 돌이켜서 의지적으로 예수께로 향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대가가 이미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여서 예수를 쫓는 자가 되어라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런 말 듣기 되게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불쾌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말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원색적인 얘기였어요 그들이 분노할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베드로의 말에 집중하고 베드로의 말을 잘 듣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 눈앞에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그 사람을 걷게 한 자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그들을 놀랍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누구도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백가지 불없는 이 구원과 주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명절 기간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의 가족들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족들에게 보내신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놀라게 하십시오 여러분 더 헌신하십시오 모두가 설거지하기 힘들어하거든요 여러분이 설거지하십시오 특히 남성분들이 하면 효과는 두 배가 됩니다 좀 쉬게 하시고 여러분이 설거지하세요 여러분이 상을 피세요 여러분이 쓰레기를 버리세요 여러분이 청소를 하세요 누구보다 그 자리에서 헌신하십시오 누구보다 여러분 친절하십시오 관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그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 누구보다 많은 용돈을 주시고요 결혼은 했니 취업은 했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고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누구보다 그 사람들에게 친절해 주십시오 그럼 무엇보다 누구보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걷지 못했던 그러나 걷게 된 이 사람의 삶을 지배했을 감정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의 인생이 걷게 되었다고 한순간에 나아졌습니까?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 불과했어요 여전히 그의 삶의 문제는 그를 억눌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뛰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더 헌신하십시오 더 친절하십시오 더 기뻐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감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놀라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될 수 있었지?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즐거움과 여러분의 삶을 보는 것에서 만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주목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치 표지판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표지판은 무엇을 가르킵니까? 표지판은 자기 자신을 가르키지 않아요 목적지를 가르킵니다 사람들은 표지판을 보면서 뭘 보나요? 눈에 보이는 표지판을 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봐요 표지판 보면서 아 저 표지판이 너무 이쁘다 표지판이 너무 화려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 표지판은 보지만 목적지를 봅니다 표지판이 자신을 보게 한다면 그건 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표지판입니다 목적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그들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요? 예수님을 바르게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인 디엘 무디가 한 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마칠게요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요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성교지로 나아가서 대가지 불 없는 이 구원 이 구원을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선포하고 그들을 놀라게 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확신입니다 다시금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이다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강할 때도 시험을 강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하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가 지켜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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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임도하여 주의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임도하여 지켜주신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백가지 불 없는 구원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그들을 놀라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며 목적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바르게 보여주는 인생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지지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르게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부른받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더 친하며 더 사랑하며 더 기뻐하며 그들을 놀랍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증인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백가지 불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여주는 표지판이 되기하여 주시고 나를 주목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인생으로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증인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시미 표지판으로서 우리의 목적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여주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위에 특별히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며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건석들의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